자,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개념 토크쇼 리얼 토크쇼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, 오늘도 역시 초대 손님 소개해 드려야겠죠? 자, 이분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, 뮤지컬계의 여왕!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! 금방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미인이시죠?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? 네 여러분 갑자기 나가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, 뮤지컬 배우 전수경입니다 이런 바람 췄다 컴온해 위바리토 이 활기찬 모습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좋네요 분위기 그렇습니다,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경 씨 하면 뭐니뭐니 해도 뮤지컬계의 여왕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작품을 한번 보면 맘마미아부터 시작해서 렌트, 시카고 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을 다 하셨어요 근데 뮤지컬에서 했던 모습 좀 약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한 장면? 예, 뭐 아무거나 예, 예 예 아, 그러면 제가 요즘 뮤지컬 안 하고요 연극하고 있어요 아, 또 연극도 아시죠? 예 네, 연극 그 금매 행복 아파트 천사에 나오는 한 장면 그러면 할까봐요 예, 조금만 이게 이제 부부싸움 하는 장면인데 예, 예 그럼 황현미 씨가 남편 역할을 해서 네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, 그럼요 영광이죠 당신이 미안해 할까봐 요것만 한 마디 해주면 아, 일단 제가 한번 받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당신이 미안해 할까봐 미안해 한다고? 내가 뭘 미안해 해야 되는데 당신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알았어? 핏줄 안여서 믿을 수 없다시더라 당신도 못 쓰는 글을 써 당신 앞에 막을 거냐 그러시더라 뭐? 딸같이 지내자고 친딸은 개뿔 오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뭐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항상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업 되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요? 아무래도 또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아, 실생활에서도 친구 말할 때도 친구야 나는 오늘 너희들 맛은 너무 반가워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 테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? 뭐 이렇게 양신이 할 때도 너희 치석을 오늘 다 날려버리겠어 너희 치석을 다 날려버릴 거야 그만해라 화장실 갈 때도 벨트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을 거야 그만해라 어? 어? 키가 크시네 네, 죄송합니다 아유,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만하질 않네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 전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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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이렇게 밝은 에너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자, 계속해서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셨죠 네, 영화도 좀 출연했죠 대박난 작품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최강 로맨스 같은 거 대사 있잖아요 괜찮아요, 넌 뒤졌어요 이런 거 저 방송용으로 아, 그래요? 그리고 마마에서 오페라 가수 역할도 했었고요 아, 오페라 가수 역할 그리고 김종욱찾기 이런 데도 나왔고 아, 믿음하셨군요 또 공공의 적에서 왜 예, 슈퍼 아줌마 아, 기억납니다 슈퍼 아줌마, 생수 가지고 네, 생수 이야, 정말 뮤지컬계에선 슈퍼스타 영화에선 슈퍼 아줌마 예 뮤지컬만 하시면 안 돼요? 영화 잘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하시나요? 아이씨 오오오오 으아 오오 죄송한데, 듣고 올리시면 안됩니다 배에 털이 많아서 전수경씨 모셨습니다 저는수경 전수경 전수경 그러면 계속해서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보려볼게요 여러분 다 방청객팬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아 정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. 무대에서 열정적인 모습이 한마디 야생마 같았어요. 감사합니다. 특히 얼굴이... 알상이라 그런 거 아닌가? 뭔 멀살이야. 아저씨? 아저씨 진짜. 자제 좀. 자 계속해서 좀 질문 받아볼까요? 아 저요? 제가 진짜 뮤지컬 팬이거든요. 근데 배우들 중에는 혹시 어떤 분들이랑 친하세요? 어 궁금하네요.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도 친하고 또 황정민씨. 유준상씨. 조정석씨. 북사람들이 나오지. 너무 아쉽다. 너 나가. 너 몇살이야 너. 쟤 진짜. 여자분이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모르겠는데. 여전히 다 팬입니다. 전승현씨. 아 그쵸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리얼 토크쇼 나와주셨는데 나오신 소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아우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네네네.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모두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희 행복 아파트 천사오로 다 초대하고 싶어요. 놀러오세요. 꼭 놀러오세요. 못 갈 거 같아요. 리얼 토크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